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풀어볼 문제는요. 다음 글이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 요 지문의 주제문을 고르는 문제가 될 텐데요. 좀 정확하게 내용 파악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ou probably looked around you and noticed that all people are unique and different인데요. 자, 여러분이 이제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독특하고 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Even people who might seem really similar in certain ways can also be very different인데요. 자, 심지어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부분, 어떤 특징에서는 저 사람들이 되게 동일하다, 되게 똑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마저도 심지어는 되게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자, 각기 모든 사람들이 외모부터 각자 다른 성격, 그리고 각자 다른 신념들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큰 세상은요. 정말 흥미롭고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네요. It is tolerance that protects the diversity, which makes the world so exciting인데요. 자, 이것은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 관용은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세상을 더 흥미롭게 보호하는 것, 지켜가는 것이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용적인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겠죠. 자, 관용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동등하게 대해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 중요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대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자, it's a lot like fairness입니다. 공정함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생각, 동일한 고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또는 배경, 그 사람의 외모 또는 그 사람의 특징이 어땠든지 간에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심지어 그것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 여러분과 같지 않더라도, 같던 같지 않던 간에 모두를 동일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쭉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은요. 아, 지금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주된 내용은 톨러랑스였죠. 관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관용하는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더 다양하고 흥미로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지를 한번 볼게요. 1번,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삶의 가치를 높인다인데요. 자,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죠. 2번은요. 다양성을 수용하는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자,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게 관용적인 태도였고요. 그리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였죠. 답이 2번일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3, 4, 5번 꼭 보고 넘어가야겠죠? 의사결정 시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공사구분은 아니었고요. 4번입니다. 타인의 실수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용서하는 마음도 우리랑 지금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5번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주장하자 객관적 근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양성을 수용하는 관용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접시다. 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문 내에서도 tolerance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고요. 관용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우리가 2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